아마도 방금 이 본문 말씀 읽으려고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본문 10편 126편 앞에 있는 이 한마디 설명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이 10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이다 그렇게 이제 성경에다가 설명해 놓은 글을 보셨을 텐데요 이게 무슨 설명인가 하면은 10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15편의 10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시리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시리즈 중에 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이제 하나 더 이 10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 해방을 배경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풀려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며 고국으로 돌아간 백성들의 기쁨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그게 10편 126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편 126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 넘칩니다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냥 조금 기쁜 걸 이렇게 표현하지 않지 않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저도 이제 지난 생애를 쭉 되돌아보니까 그냥 조금 기쁜 게 아니고 그냥 가슴이 벅찰 정도로 기뻤던 순간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장가가게 된 거 이제 결혼이 늦어졌잖아요 그 당시로는 많이 늦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미혼 여성들은 다 나 같은 걸 싫어하나 보다 장가를 못 가면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혜성과 같이 제 아내가 나타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허락을 해 주어서 너무 그게 감격이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제가 대학 공부 되게 힘들겠다는 건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영어도 못하는데 풀타임으로 막노동 같은 일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뭐 이래갖고 어느 천연에 내가 대학을 졸업하겠나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또 졸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 학기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학적부에 가가지고 제 이제 졸업 조건과 상태를 보고 축하합니다 졸업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가던 그 차 안이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고속도로 안에서 목이 다 쉴 정도예요 그런 황홀한 기쁨을 맛보았던 기억이 떠올랐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귀국하고 목사가 되기로 한 이후로 늘 이제 옥하는 목사님을 사모해서 그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제가 주변을 맴돌고 있었는데 졸업하던 해에 졸업하던 해에 교육 전도사로 그렇게 이제 이력서를 냈더니 한참 뒤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우리와 함께 일하게 돼서 축하합니다 그 연락을 받고 또 너무 기뻐가지고 그 자취방에서 막 그 소리는 못 지르고 막 그냥 막 떼글떼글 막 뒹굴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드디어 내가 이제 옥하는 목사님 밑에 배우러 가게 되는구나 그 기쁨 이게 지금 1절의 상황입니다 꿈꾸는 것 같았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너무 좋아가지고 다락방 같은 모임에 가 있는데 이제 혼자 웃으면 안 되는데 자꾸 이 입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미소가 자꾸 나는 겁니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영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제가 두 주 전 설교에서 이 인생의 경이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의 중요한 요소인지 모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10편 126편의 저자가 이걸 쓴 기자가 딱 그 상황이에요 너무 행복하고 꿈꾸는 것 같고 그냥 미소가 그치질 않고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 10편 126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저 이런 기쁨이 많이 표현이 돼서 좋아하는 것만 아니에요 제가 이 10편 126편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이 안에 기쁨과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곱씹을수록 의미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10편 126편의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전반부고요 4절부터 6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제가 이제 기쁨에 대하여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반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이 1절부터 3절에서 나오는 기쁨은요 두 가지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뭐냐 기쁨의 현재성입니다 기쁨의 현재성 1절부터 3절까지 살펴볼 때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시제입니다 시제 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입니까?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원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건 과거지 않습니까? 과거에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이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또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 이것도 과거 아닙니까? 그때 예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또 그 다음 보십시오 그때 예 이것도 과거 아닙니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생각하신 큰 일은 그건 현재 일어난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는 은혜가 그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언제 기쁩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기쁜 거예요 기쁘도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 하신 일을 쭉 열거하다가 전반부 맨 마지막에 나와서 표현하는 시제는 현재인 거예요 현재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거에 주셨던 은혜의 기쁨을 그때 잠깐 기뻐하고 끝내는 게 대부분인데 그 기쁨을 그치지 않고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거 이것도 실력이에요 아까 제가 결혼 못할 뻔했는데 그렇게 고맙기도 나를 택해 준 거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결혼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 영향을 지금도 받아요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특히 저는 넥타이 골라주는 거고 급한데 아무거나 매면 되는데 꼭 자기가 골라서 줘야 돼요 완전 독재예요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초를 다투는데 그런 일이 예를 든 거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저는 결혼하던 93년으로 돌아가요 마음이 그래서 참 내가 이 여자 아니면 내가 지금도 내가 총각이 돼가지고 총각 목사가 됐으면 어떡할 뻔했느냐고 나 같은 걸 택해 준 거에 대한 감사를 떠올리면요 마음의 그런 불평이 없어져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력이에요 과거에 받은 그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 왜 이 126편이 제게 감동이 되는가 하니까 지금 이 10편 기자는요 자기가 받았던 과거에 받았던 그 꿈꾸는 것 같이 큰 은혜를 계속 지금 현재까지 그 기쁨을 단절시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요소고요 그런가 하면 1절에서 3절까지에서 표현되는 기쁨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내포가 돼 있는데 그 기쁨의 공동체성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요 내가 기뻤다 이 단수를 쓰지 않아요 다 복수입니다 자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마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3절 요마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지금 이 10편을 기록한 저자는 내가 기뻤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 다 내가예요 결혼하게 된 것도 내가 기뻤고요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게 됐을 때 기쁨도 내가 기뻤고요 오커넘 목사님 밑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내가 기뻤고요 우리에게 제게 숙제가 있습니다 이 내가의 기쁨을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 우리의 기쁨으로 이런 점에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난 이후로 우리 모두가 함께 구호처로 외쳤던 우리 교회 앞에 항상 이걸 붙이잖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분당 우리 교회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일만성도 파손 운동 막바지라서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오셔서 많이 울다 가세요 뭐 최근에도 계속 이제 그렇게 울다 가시는 분이 많은데요 한결같이 하시는 분이 이거예요 너무너무 외롭고 힘든 과정에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만난 순장님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만난 어떤 성도님 때문에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결혼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정말 외롭지 않도록 함께 울고 함께 웃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대 목에서 항상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저희들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같이 기쁘기를 원하세요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인터넷을 떠돌던 어린아이의 걸 기억하시죠? 새해를 맞으면서 얘가 소원을 비는데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 꼭 나만 이런 가치관을 갖고 살도록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그게 아니야 정말 행복해지고 싶다면 같이 기뻐하는 거야 나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함께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이거를 깨달아 갖는 그 사람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부에서 제가 발견하는 기쁨의 두 요소의 중요성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후반부에서 발견되는 포인트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쁨의 확장성입니다 기쁨의 확장성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앞부분에서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해방을 경험한 그 10편 기자가 그 무리들과 함께 맛보는 기쁨이었다면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기쁨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세요 후반부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호와요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내소서 하니까 이게 좀 눈치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기들은 포로해방이 되어 돌아왔지만 여전히 포로로 남아있는 그들을 위한 기도로 후반부 기도가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에다가 남아있는 포로를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면서 남방 시내들 같이 이 포인트를 여기다 넣느냐 여러분 이 사절에 나오는 남방 시내들 같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 내계배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왜 그 포로로 잡혀간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동족도 돌려보내달라 해방시켜달라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내계배 시내들에 다시 물이 흐르듯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은요 여기 나오는 이 내계비라는 지역 이름입니다 그 지역에 흐르는 시내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은 중동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메마른 땅입니다 그리고 우기와 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근기에는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도랑이고 뭐고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갑자기 거기에 이제 막 폭우가 쏟아지고 하면은요 그렇게 상막하고 메말라 있던 그 시내가 그냥 막 격렬하게 물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간절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포로로 남아있는 우리 동족들 저들의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상막하겠습니까 한 번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그 메말랐던 시내가 물이 콱콱콱 흘러가듯이 한 번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여져서 그들의 삶에도 이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남방의 시내들 같이 돌려주었으라는 건 그만큼 지금 시편 기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자기 동족들에 대한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이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한 종류는요 도대체 1절에서 3절에 갇혀가지고 회원 나오지를 못해요 내 기쁨, 우리 가족의 기쁨, 내가 출석한 우리 교회의 기쁨 항상 1절에서 3절을 맴도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부류는요 1절에서 3절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나면 그 기쁨에 갇혀 있지 않고 나처럼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참 애타는 마음으로 사절로 건너가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전자예요 왜? 후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기도가 조금 웃기는 거 아시죠? 온 세상을 다 사랑해요 특히 아프리카, 북한 엄청 사랑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집사님은 사랑 못해요 왜? 아프리카 사랑하는 데는 돈 안 들어요 사랑만 하면 돼요 이 옆에 있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려워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요 1절에서 3절까지 갇혀 있지 않고 4절로 건너간 사람들이 치료해야 되는 대가 지불을 보십시오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실을 뿌리는 자는 또 6절 울며 실을 뿌리러 나가는 자는 지금 전반부에서 그렇게 풍성하게 꿈꾸는 것 같다 또다 그렇게 누렸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울어야 돼요 슬퍼야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 사서고생 이런 말이 있잖아요 3절까지 하고 10편을 끝냈으면 되는데 뭐하러 괜히 4절로 건너가가지고 울어야 되느냐고 왜 슬퍼해야 되느냐고요 왜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요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 지금 일만성도 파손 운동을 앞두고 저만 보면 자꾸 우신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야 됩니까 최근에 우리 교회 초등부 담당 교육자한테서 이야기를 저도 울 뻔했습니다 초등급 4학년이에요 얘가 예배가 다 끝났는데 집으로 안 가고 교회 자기 부서 앞에서 울더래요 애가 그 전사님이 강도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우느냐 그랬더니 이게 마지막 예배래요 여기서 우리 가족은 29교회로 일만성도 파손 운동 순종에서 가기로 해서 이제 오늘이 이게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울더래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초창기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했던 어떤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그 앞에 교회에서 끔찍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로도 안 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중히 교회를 선택하고 선택해서 고맙게도 분당 우리 교회를 등록을 해주셨어요 초창기 때는 제가 다 등록 신방을 다 다녔거든요 제가 이 가정에 가서 이제 그동안에 이분이 교회에서 겪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성도님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지 않도록 분당 우리 교회와 제가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면 제가 이제 상징적으로 이런 약속을 드렸어요 성도님 저보다 연세가 많으니까요 성도님 장례식은 제가 치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상처받고 나가실 일이 없다고 해드리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거든요 최근에 이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인사하러 순종해서 29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지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때 목사님 나 장례식 치러주신다 했는데 사수 고생 아닙니까 그 일이 가능한데 할 수 있는데 왜 떠나보내야 됩니까 사절로 건너가는 자들이 겪어야 되는 백가지 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요새 계속 듣다가 보니까 저의 기도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희로애락의 감정에 빠지지 않도록 좀 로봇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지난주에 정말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슬프고 또 슬프면서도 기쁘고 그런 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중간 결산을 보고해 주는데 놀랍게도요 아이들 포함해서 만 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이제 29교회와 지역의 작은 교회로 가시겠다고 그렇게 응답해 주신 숫자가 만 명이 넘어섰대요 그러면서 그거를 보고하는 교역자가 하는 말이 그 목사님이 2년 뒤에 작년 5천 명 이하로 주는다는 그 얘기만 안 하셨으면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1만 성도 파송 운동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 명을 넘어섰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냥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리고는요 지난주 내내 제가 자꾸 악몽을 꾸어요 자꾸 악몽을 꾸고 새벽에 자다가 잠이 깨고 그러면 또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이 고맙고 귀한 분들이 이렇게 정돈 교회를 그 꼬맹이부터 해가지고 울면서 떠나기로 한 대가지 불을 치르는 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10편의 맨 마지막 5절 6절에서 참 감동적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비록 시작은 울며시를 뿌렸지만 기쁨으로 다는 그 둘이로다 이 일들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몽을 꾸다가 또 일어나면 또 그 기도가 나오고 그러면서 왜 이 사수고생을 해야 되느냐 왜 사수고생을 해야 되느냐고요 그래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일만성도 파소 운동이 잘 이루어지는 게 그게 목표가 아니다 그거는 출발에 불구하고 29교회 모두가 꿈꾸어야 되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 저는 정말 기도합니다 두 가지 목표를 갖고 기도합니다 29개 교회 모든 교회가 함께 꾸어야 되는 꿈 두 가지 중에 첫째는요 안으로는 29교회 모두가 다 각자 각자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표 철학을 가지고 성도님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이 숙제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29교회로 가시기로 결정하신 어떤 순장님에게 매일이 왔습니다 이게 29개나 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사연도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제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매일을 보내시고는 이런 요청을 하셨습니다 직접 읽어드릴게요 목사님이나 저희 몇 사람만의 안위가 아닌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을 위한 교회 운영에 대한 규정집이 있었으면 합니다 뭘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29개나 되다 보니까 이게 혹시라도 이제 예전 교회에서 아팠고 상처받은 기억이 있는 성도님들이 전부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또 겪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장노님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뭐 권사님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건강한 교회를 향한 규정집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메일을 봤고요 바로 29개회를 대표하는 몇 분의 대의원이 있거든요 바로 그 대의원을 소집했습니다 반드시 만들 거예요 29개회 모두가 다 정말 울며 시를 뿌렸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그 교회를 향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런다면 두 번째 제가 꾸는 꿈이 뭐냐 하면요 이렇게 내 교회가 건강한 29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더 큰 꿈입니다 밖으로는 이 29개의 건강한 연합을 통하여 미력하지만 한국교조 성기자 특히 작은 교회, 미자리 교회, 개척교회 그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열매를 좀 만들자 이 두 가지 꿈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으시는 분도 가시는 분도 그래서 지금은 비록 울며 시를 뿌리지만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울며 시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달려나가시는 남으시는 분이나 가시는 분이나 똑같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4절로 건너가시면 그 사수고생이라고 안 해도 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출발할 때의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왜 4절부터 6절까지 건너가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느냐 여기에는요 기쁨의 확장선거 관련해서 두 가지 목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후반부 4절로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가시는 목표가 뭐냐 첫째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오 이게 굉장히 위험한 함정이 좀 보여요 몇 가지가 그 중에 하나가 권태감입니다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났더니 이제 막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저에게 막 엄청난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오 이게 지난주 200명 모였는데 오늘 20명이 더 오셨네 그게 막 엄청난 에너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성도 늘어나는 것이 제게 아무런 에너지가 안 돼요 제가 만든 용어가 있는데 새우깡 론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 북역제 다 알아요 새우깡 론은 뭐냐 하면 저는 이제 참 이 나이에도 새우깡을 그렇게 좋아해요 요새는 이제 맛동산으로 좀 바뀌었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다 이제 탄수화물 살찐다 그래서 막 죽으라고 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제는 못 참겠다 그러면 한 봉지를 사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들 달라고 그럴까 봐 혼자 먹어요 가서 새우깡을 딱 뜯어가지고 뜯을 때부터 막 손이 떨려요 너무 기다리던 그래서 그래서 이제 봉지를 탁 뜯고 하나를 입에 넣는 그 기쁨은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기뻐요 진짜 맛있습니다 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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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는 소리가 나면서 너무 기쁜데요 이걸 이제 계속 먹다가 한 3분의 1쯤 먹고 나면은 그 맛이 안 나와요 마지막에는요 끝에 한 몇 개 남은 거는 버리기 아까워서 내가 먹는 거지 맛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새우깡 론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기쁨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기쁜 건 없습니다 아까 제가 권태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간혹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무슨 성적인 죄를 짓거나 물질적인 죄를 짓거나 난 그 이유를 알아요 왜 그런데 빠지기 쉬우냐 그게 권태감 때문에 그래요 자극은 더 큰 자극이 있어야 만족이 되는데 사람 많이 모이는 거 어느 정도 모였고 뭐 설교 잘하는 소리 어느 정도 듣고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 권태감이 최근에 그 군대 제대한 청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왜 제대 만련의 부하들을 갈구고 괴롭히는지 자기가 알았대요 왜 괴롭히는데 그랬더니 심심해서 그렇대요 할 일은 없고 다 이루었고 제대 남겨놓고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권태감 아닙니까 여러분 비록 사수고생을 해서 안 해도 되는 사절로 건너가서 울며실을 뿌리는 것이 참 불편하다 하더라도요 일만성도파수 운동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도 많이 아팠고 많은 시간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불변의 시간도 보내고 했지만 그러나 저에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이것 때문에 저에게 권태감은 없었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또 응답을 받아 활력을 얻고 또 응답을 받아 활력을 얻고 29교회로 향하여 꿈을 꾸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생의 새로운 활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기쁨의 확장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두 번째 목표가 뭐냐 이 하나님과의 동력이라는 신비한 기쁨을 맛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 이런 기쁨만 있는 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동력 자 오늘 여러분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어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씨를 누가 뿌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뿌리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10편 저자 참 1절부터 3절 쭉 미나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4절로 건너가서 동족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탄원하며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이 저는 이거 확실히 믿거든요 7절에 그런 적 심느니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오늘날 분당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 가게 된 거 전적인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씨는 우리가 뿌려야 되잖아요 물은 우리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력이라는 겁니다 신기하게도요 똑같은 패턴을 또 겪었는데 지난 추일 저녁 지나고 우리 집에 확진자가 또 생겼어요 신기하게 두 주 상관으로 패턴이 똑같아요 딱 추일 날 오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더니 아침에 월요일날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하더니 이거 확진이 됐다고 그래서 저는요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짐 쌌습니다 다 이제 두 번째 하니까 좀 익숙해져가지고요 빠트리는 것 없이 다 잘 쌌습니다 그리고는 나와가지고 또 이제 유리 방황을 하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왜 이런 일이 연결부터 일어나지 두 번씩이나 답을 찾았죠 내가 왜 짐을 쌓아야 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첫 번째 우리 딸아이하고 확진된 상태도 불구하고 막 손잡고 코앞에서 마스크 안 쓰고 얘기 나누고 그랬는데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감염이 안 됐다고 그걸 제가 여러분이 간정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집에 있지 뭐 하러 나오느냐고요 왜 나오느냐고요 그걸 결정하는 분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나는 내 도리를 다 아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백가지불입니다 백가지불 어떨 때는요 아 이게 뭐 불안해 못 살겠어요 이래서 그냥 확 걸려버리고 일주일 고생하고 그냥 말면 좋겠다 그런 충동도 생기지만 제가 짐 싸가지고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력하기 위한 백가지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지난번 할 때는 솔직히 오랜만에 짐 나와서 좀 해방이다 이런 기쁨도 좀 있었는데요 이번에 같은 걸 또 하니까 이번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력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또 다시 집을 나와서 지내는 과정에서 장례식 한 건 컸더니 치르고 또 결혼식 주례 두 건 컸더니 치르고 오늘 이 자리에 또 주일 예배를 힘 있게 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동력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만 이 말씀 준비를 위하여 참 물주고 시뿌리고 수고하는 일을 통해서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혼자서 막 춤을 췄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깡충깡충 뛰고 그냥 뭐 생쇼를 하고 왔거든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스 6장 9절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메 그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메 그두리라 5절 6절의 결론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그두리로다 결론을 이렇게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에 이 풍성한 기쁨의 확장을 위하여 1절에서 3절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비행기를 요새 못 탄 지가 꽤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를 탈 때마다 기를 기울이며 교훈을 받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비행기를 타면 뭐라고 안내합니까 뭐 어디 안전벨트가 어디 있고 뭐 가지고 있고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항상 귀담아 듣는 일부러 귀담아 듣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할 때 제일 먼저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건강한 당신부터 껴라는 거예요 에 끼운다고 이러면 큰일 안 되는 겁니다 건강한 당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우고 그 다음에 약자들을 도와줘라 이런 요지의 안내가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4절로에 참 사명을 향한 확장을 원하십니까 오늘 1절부터 3절에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자 같았도다 말로는 할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확진이 안 되면 안 돼서 기쁘고 가족이 확진이 돼서 집을 떠나면 집을 떠나서 기쁘고 그래서 꿈꾸는 자 같았도다 감상적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으로는